XSFM입니다. I, D, W, K 북한과 어떤 나라, 상대국은 아직 확실치 않지만 전면전이 임박한 것 같다는 뉴스가 가끔 보입니다. 원래 대선 때면 나오는 뉴스니까 그러려니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요즘은 일면 톱으로 쓰진 않고 수줍게 국제면에 작게 배치하더군요.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 급한 일인데 왜 언론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면 저는 호회를 발행할 생각을 해야지 왜 느긋하게 대본에 쓰여진 인트로나 평상시처럼 읽고 있을까요? 세월호 3주기 주간에 보내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한반도 4월 위기설이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아주 좋아요. 그것은 알기 싫다. 221번째 목요일 순서입니다. 만들고 있는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반도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다급해가지고 전쟁이 날까봐 깜짝 놀란 윤세민 기자가 손희상 선생으로 바뀌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윤세민입니다. 저하고 손희상 씨는 목소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잘 구분을 못하실 거예요. 저하고 손희상 씨는 팟캐스트계로 따시자면 박소담과 김고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심상정과 김고은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죠. 전시의 윤세민, 손희상 선생과 이번 주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님 땜빵으로 대신 나왔습니다. 손희상입니다. 네. 그 알실에서 그동안 몇 번 정도 북핵위기설, 전운이 감돈다 이런 뉴스들이 뜰 때마다 쉽게 말해 북풍이 돌 때마다 관련된 논평을 가끔씩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확신을 했죠. 저희가. 1년 뒤에 확인해보시라.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방송인지 아시게 되실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아주 급하다. 전쟁이 날 것 같다. 이미 MBC와 KBS, YTN, 연합뉴스 등은 이 정도 북풍 가지고는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서 슬슬 출구 전략을 봐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통신사의 기사를 보면 이미 어저께 JTBC가 밝혔죠. 이번 북풍 역시 조작된 가짜뉴스다. 근원이 분명치 않다. 그러나 통신사 뉴스 만드는 매체들은 보통 출구 전략은 이런 식으로 택합니다. 우리가 잘못 말한 게 아니라 북한이 긴장해서 꼬리를 내린 거다. 라는 식의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뉴스원에는요. 북한 트럼프 두려웠나? 도발 대신 외교 메시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북한이 꼬리를 내었다는 아니라 북한이 딱히 하는 게 없다. 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전쟁을 진짜로 겪었으니까 이런 위기 때가 되면 많이 긴장들을 하시죠. 그럼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그때 서울에 살고 계셨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랬을 때 그때의 얘기를 저한테 가끔씩 들려주시는데 할머니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수색까지 서울에서 그 당시에는 수색이 서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걸어가서 이런 풀 같은 거 있잖아요. 갈대 같은 것을 베어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집에 가서 끓여 먹었다. 죽순을 만들듯이. 전쟁 상황이 되면 그런 일을 또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수색에 갈대가 흔치 않아요. 그리고 그 갈대만 먹으면 말이죠. 그게 단순히 배가 고프다로 끝나지가 않아요. 저렇게 마른 양반이 맨날 먹는 얘기로 빠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전쟁을 겪게 되면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은 한 달 이내에 궁주림에 직면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때의 문제는 똥을 못 사요. 그래요? 그게 굉장히 끔찍한 괴로움입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지 못해서 전쟁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르크 같은 것으로 항문을 막고 겨울잠을 잘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쟁에 대비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가장 극우적인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긴장돼. 새로운 사람이 광고 읽을 때마다 긴장돼 죽겠네. 전쟁도 할 것 같은데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오늘은 약간 극우적인 방송으로 가다 보니까 그럼요. 저 같은 반자본주의자한테 광고를 읽게 시켜요. 맞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용산의 명소 컴스테이션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파트너 아임닥 면역과민 반응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알렉스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빠스티 체리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무거운 그래픽카드 혼자 끼우다 휘어집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깨끗하게 씻어낼 땐 빅그린 투쓰리 샴푸 두피와 모발에 영향을 줄 땐 투쓰리 스칼프 트리트먼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되죠. 두피 역시 소중한 내 피부니까요.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샴푸 투쓰리 트리트먼트 빅그린 모발 손상에는 투쓰리 헤어팩 출근 전에 빤도로 챙겨 먹고 나가니까 맛있고 석도 든든하니까 너무 좋던데? 그치?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빵이라 부대끼는 것도 없고 참 좋더라고 이렇게 식탁 위에 계속 놔둬도 되는 거야? 어! 그렇게 보관하는 거야. 이탈리아 전통 방식인 천연 발효로 만들어서 상원에 둬야 더 맛있어. 방부제 들어간 거 아니야? 방부제는커녕 그은한 이스트도 안 쓴다고. 이탈리아에서도 파티에서나 올린다는 고급 음식을 매일 아침 먹을 수 있는 건 우리 동네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빵 같진 않아.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일단 전쟁이 나더라도 빵은 필요하기 때문에 광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코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대선이고 뭐고 김종인 씨와 홍석현 씨는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까 전쟁이 나게 생겼는데 지금 대권이 무슨 소용이냐며. 네. 그래서 저희들은 재난 전문가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DIY 서바이벌 가이드북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저희가 지금 바깥으로 한강을 보고 있으면 날씨가 너무 좋고 요즘은 시야가 아주 길고요. 배가 한가로이 떠다니고 차들이 간선로를 여유롭게 다니고 있고 밤섬에는 한가로운 철새들의 네. 거기가 철새들의 화장실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배변 파티가 똥을 막 오싸고 있죠. 여럿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다 안보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일지도 모르고 말이야. 사모연성님이 다급하게 여러분들께 전쟁이 지금 오늘나면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무거우세요 지금. 곧 전쟁이 날 테니까.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패닉. 바로 어떤 상황들이 터진다고 한다면 좀 단순하게 생각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터지기 시작했다고 했었을 때 대응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이유 불문 지하로 건물 지하로 빠르게 대피하는 겁니다. 지하? 네. 북한의 장사정포는 충남 중부인 공주 청양까지 커버를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거리 가지고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 스커드가 날라갈 수 있죠. 고추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 고추도 먹을 수 없게 돼요. 북한의 장사정포는 사정거리를 그저로 늘리기 위해서 위력을 희생시켰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이유 불문. 대포는 전쟁의 신입니다. 민방위 본부에서 경보 해제를 하기 전까지는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하로 들어가셔서요. 포탄 파편과 불발탄과 건물 잔해로 뒤덮이게 되니까 경보가 해제되기 전에 밖으로 나가시면 실제로 굉장히 위험하죠. 경보는 들려올까요? 과연? 인프라가 무너진 상황에서? 터지는 순간이 빨리 뛰어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가 그래도 60년 넘게 전쟁 준비를 했던 나라인데 작동을 하끄러고 믿습니다. 사운드 정도는? 사운드 정도는. 여부 있는 경우에는 가끔 콘크리트 건물이 지하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반공호 지하철역 같은 지하로 역시 뛰어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악의 경우 이렇게 들어갔는데 최악의 경우가 또 이제 진행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건물 안에 갇히는 거죠. 네. 잔해에 쌓여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왜 그 FPS 게임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사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 게 건물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계단 쪽으로 피해 있으면 될 일이 없더라고요. 통상 그렇죠. 콘크리트 구조 자체가 기둥이랑 그렇게 공간들 발생들이 되는데 거기니까요. 무너진 건물에서 살아남는 법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손으로 짚어가면서 온 몸의 상태에 들어갔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출혈이나 부러진 곳이 있으면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만져봐서 부러진 데를 느낄 수 있나요? 실제로 본인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아드레날린 폭주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쳤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만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전쟁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안보의식을 심어드려야지. 이승복 어린이 같은 책들 되게 많이 주고 독감 쓰게 시켜요. 보면 공비가 엉덩이를 칼로 찔렀는데 그걸 뛰어가다 보니까 한 시간 뒤에 알았다. 그런 글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드레날린 분비 상태. 그렇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손을 잡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화기 상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전화기? 전화기가 부서지지 않고 안테나가 떠 있으면 119와 지인에게 어느 지역이 어디쯤에 갇혔다는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문자를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어마어마한 부하가 울리게 되거든요. 이건 지난 경주 지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카톡이 안 터지고 전화도 안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는 작동을 안 합니다. 다만 문자들의 경우에는 좀 늦게 가는 한에 있어도 어찌됐든 간에 배달은 되거든요. 내가 어디에 갇혀있다는 얘기들을 전달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소모량도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문자 보내고 나서 전화기는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문자를 보낼 때 동영상 문자를 보내지 말고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처럼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보내지 말고 간단한 문자. 그리고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안수능이라고 하죠.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움직이면 다치거든요. 안 보여서.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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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휘발유나 가스 냄새 같은 것들이 나은지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히 긴장을 하지 않는다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냄새를 맡는다든가 몸에 어디가 닫혔는지를 느낀다든가 이런 거는 다 차분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드렐라닐린 폭주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좀 침착해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으시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깨끗한 물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렵게 느껴지네요.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안에서는 그 냄새가 사실은 제대로 못 맡거든요. 냄새가 난다면 냄새를 맡는 일도 어려운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 게 일단은 하수도로 내려가는 길 쪽이 다 무너져 있거나 찌그러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암모니아 냄새에 덮여가지고 다른 냄새를 맡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물 자체가 이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니까 물 자체가 또 좀 그렇죠. 하여튼 깨끗한 물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3주 이상은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산풍 백화점 붕괴 당시에 박승현 씨 같은 경우는 17일 동안 같이 있다고 구조가 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옷으로 코와 입을 막아서 최대한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캐게 되거든요. 건조해진다? 건물 안에 갇혀있게 되면 굉장히 건조해지죠. 그렇습니까? 무너지지 않은 건물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지하에는 늘 습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탈수가 좀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탈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일단 코와 입을 덮으면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된다는 덜 증발한다는 얘기죠. 잘 때도 겨울에 잘 때는 수분이 빨리 날아가니까 저는 코까지 덮고 이불로 덮고 자는 습관이 있거든요. 수건으로 덮어도 보통 목 맛이 안 가는 형태들이 되죠. 예전에 어렸을 때 쇼킹 아시아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뭔가 휴지 같은 걸로 코랑 입에 계속 가득 채워넣는 장면이 있었어요. 인종혐오적입니다. 여러분은 찾아보지 마십시오. 그거 유나이티드 항공사 직원들 교육할 때 보여주는 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확보하면 최대한 조금씩 이불에 흘려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좀 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프같이 큰 소리가 나는 것을 1시간에 한 번 정도씩 두드려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줘야 됩니다. 소리가 넓게 퍼지는 물건. 그리고 무엇보다 좀 낙관적이셔야 되는 게 그럼 집에 평상시에 트라이앵글 같은 것을 두고 있는 것이 심벌즈라든가 심벌즈라든가 심벌즈 괜찮죠. 트라이앵글은 소리가 안 나갈 거예요. 아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일주일 이상 높게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은 사실 전시라고 받아서 좀 낫거든요. 구출되니까 낙관적인 자세로 전시에도 한국에서는 일주일 동안 사람이 혼자 고립될 가능성이 낫다. 그래서 그 이끼 같은 영화 보다가 저런 게 어딨어요. 이런 생각 많이 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왠지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 같은 사건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죠. 텍사스 전기톱을 살인마처럼 활동을 하려고 하면 독립된 공간이 존재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CCTV도 근처에 없고 수백 킬로 내에 일단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니 아주 낙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면 구출된다고 믿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똑바로 새겨드리십시오. 그다음은 북한이 가진 최고의 대량 혼란무기 대량 살상무기가 아니고요. 대량 혼란무기 더티밤 대응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티밤은 방사능 물질을 폭탄을 이용해서 최대한 넓게 퍼뜨리는 겁니다. 이게 방사능 물질은 광선이 아니에요. 일종의 먼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아저씨같이 스타 얘기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레디에이트 하는 겁니다. 꼭 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있는 상태에서 밖에 뭐가 터졌다고 한다면 무조건 창문과 문을 닫고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될 게 20분 이상 적어도 20분 이상 꼼꼼하게 싸워를 하면서 온몸을 씻어내셔야 되고 라디오로 정보 발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YT에는 온라인 들어가 볼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호흡주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은 사실 끊어지기도 되게 쉽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전쟁 나면 XSFM은 없어요. 도와드리 실외에 계실 때는 천으로 코와 입을 막고 연기가 호흡기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부서지지 않는 건물로 이동하셔서 건물 안에서 대기하셔야 됩니다.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라 바람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시면 방사선 물질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고는 가게 되는 거죠. 정말이지. 이거 침착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네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미세먼지에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퇴근할 때 여의도 요새 지나다니잖아요. 벚꽃 축제에 오신 분들 보면 벚꽃요? 벚꽃! 너무 의외의 타이밍에 들어와서 하긴 축제를 벚꽃하면 좀 이상하죠. 여의도 누드비치에 가시면 거기 벚꽃 잎이 흩날리는데 행락객들을 보면 배운 것이 없다 저 사람들 연인끼리 있으니까 다정해 보여서 그러나 뭐 이렇게 먼지도 많은데 열심히 나가서 놀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라 군과 민방위공부 경찰 등 안전요원에 따라서 집에 들어가시면 집에서 들어간 즉시 옷을 갈아입으시고요. 옷을 바로 벗고 샤워를 하시는데 그 옷들은 비닐봉지 안에다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비닐봉지 안에 넣는다? 네. 그리고 나서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밀봉의 의미가 있군요. 밀봉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방사능 물질이. 그 자체가 오염물질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두 같은 거 먹고서 비닐 다시 이렇게 지퍼백이요? 그럼 그냥 묶어야겠네요? 그냥 뭉개실래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가장 주의사항은 이 옷을 태우시면 안 됩니다. 태우지 마라? 네. 그리고 태우려는 욕구를 느낄 이유가 있습니까? 오염됐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일단 태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죠. 이걸 태우고 연기를 들이마시면 수초 내에 코에서 코피가 계속 나올 거예요. 입에서 막 피토가 나오고요. 그리고 절대로 뜨시면 안 됩니다. 극우적인 해석이다. 겁주는 게. 탁월하셔? 사실은 방사능 오염물질들을 흡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실제로. 그리고 뛰시면 안 됩니다. 뛰면 안 되는 건 또 뭡니까? 뛰면 안 되는 게 일단 호흡을 막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뛰게 되면 호흡이 가빠지니까 거꾸로 더 많은 순들을 들이시게 되거든요. 훨씬 더 많은 방사능 물질들을 몸으로 흡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뛰면 코에서 코피가 나올 거예요. 신진대사를 높이지 마라. 그리고 재난시일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생존 배낭. 198B 72시간의 기본 아이템에서 설명드렸던 생존 배낭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198B회를 참고를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투철한 안보 정신으로 무장이 돼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현님이 꾸준히 말해주신 것 중에서 피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흥분인 것 같아요. 흥분. 침착해라. 그런데 그거 잘 안 돼요. 지금 전차를 몰고 가서 빨갱이들의 대갈통을 부숴버리겠어? 이러면서 화를 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드레날린 분출로부터 멀어지라는 충고를 지금 계속 들은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바람의 방향도 알 수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고 자신이 어디가 다쳤는지도 알 수 없다. 이러한 행동 수칙들을 기억해내실 수도 없게 되겠죠. 많이 흥분하면. 그것도 그렇고 나머지 하나가 이 더티밤의 개념입니다. 이 더티밤이 영어로는 RDD라고 하잖아요. 방사능 물질 살포장치라고 해요. 그 RDD가 디바이스로 끝나요. 밤이 아니고. 그러니까 폭탄급으로 쳐주지 않는달까요? 흥분은 하셔야겠지만 흥분하신다고 해도 요것 정도는 구약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더티밤이라는 게 양현석씨의 마지막 싱글곡 이런데 나오는 뮤직비디오에서처럼 폭탄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아! 이거 갑자기 싹 사라지는 이런 게 아니라 폭발로 인한 살상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코피를 잠깐 흘리게 된다. 사람들을 지저분하게 살게 만든다. 그런 거라면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잘 피하면 피할 수도 있는 문제다. 라고 말하겠다. 요런 충고였습니다. 시간 나면 더티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투철한 안보관 기억하십시오. XSFM입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배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광고와 생활 안녕하십니까. 김상조입니다. 라파스티 체리아가 입점한 지 이제 2개월 가까이 됐어요. 2개월 동안에 2천 개를 팔았다고 하네요. 그럼 한 달에 1천 개. 그럼 하루에 30개 정도? 저희가 공장을 가봤기 때문에 유현상 PD와 제가 포장하는 거 이런 건 다 봤습니다만 반죽하고 숙성하는 일 다 한 분이 합니다. 2천 개나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행복해졌을지는 몰라도 한 사람의 삶이 파탄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만 좀 사세요. 이제.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슬픔 같은 것이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망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과 아내 되시는 분의 친구분까지. 네. 팔자에 없는 빵 포장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2천 개 판매 돌파 기념으로 할인 행사가 들어가요. 저런. 아직 돈 욕심이 줄어들지 않으신 모양이다. 그동안에 단품으로만 판매되고 있던 상품들이 패키지 상품으로 조합이 돼서 15가지의 조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된 거예요. 이제 점점 포켓몬처럼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kg 상품 아무거나 1kg을 더 하셔도 되고 아니면 500g짜리 빵을 그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모든 조합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요. 할인폭이 10%인데요. 거의 한 조합당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그렇게 할인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맛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되게 대량 구매로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쇼콜라티의 분들도 먹어보고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들 주변에 있으시면 데리고 와서 먹여달라.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겁을 먹었고요. 다시 뉴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통신사의 뉴스를 한번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2일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 많은 시대에는 통화를 하면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한국의 연합뉴스까지 건너갈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치는 중이니까 빠져 계셔라는 정도의 대화를 했을 것이고 그것이 뉴스화되기도 어렵죠. 둘이 통화했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전쟁 일으킬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제 정신으로. 제가 처음에 이 방송을 이런 얘기를 해보자 라는 중요한 의미가 그동안 몇 번 북의 위협 혹은 전쟁 위협 이런 것과 관련된 방송들을 내보내고 한 달만 지나면 속 이상에 견딜 수가 없어요. 전파 낭비한 것 같아서. 백현낭비. 진짜 화가 나요. 한 달만 지나서 보면 뭐 이은릭을 왜 한 거야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게 선거 때 일어나죠.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똑같은 공식으로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신문을 보니까 좀 작게 나온 거예요. 아니 북풍이라는 건 블록버스터예요. 블록버스터.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많은 돈이 들어가야 만들 수 있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만들어 놓고 일면에 안 까? 아예 안 까면 몰라. 작게 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색하게들이. 그래서 이것은 좀 도움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정신으로 돌아 봅시다. 네. 스마일 성님을 모셨습니다. 뭐예요 그게? 정말 타이밍 알 수 없네 이 양반. 윤세민이 아니었네. 사무엘 성님. 스마일 성님입니다. 제가 그것은 알기 싫다. 처음 나오게 됐던 게 여기저기 환타님이랑 책을 같이 한 것 썼기 때문이죠. 아 에브리웨어 환타님. 요즘 그 책을 제가 개정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반 정도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어보니까 75% 정도 바꿔야 되더라고요.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개정판이 나옵니다. 이게 그 예를 들자면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거죠. 비행기 안에서 벌어졌던 안전사고 유형들 같은 경우는 좀 단순했거든요. 그리고 진상질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고객의 몫이었죠. 어제부터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라면 먹고 제대로 끓여내라. 마카다미아 땅콩 제대로 갖고 와라. 뭐 이런 것들 가지고는 진상질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비행사가 고객한테 진상질을 안 해요. 네 승무원들이. 그러니까 뭐 그 비행기를 탔는데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두들겨 맞는 그런 세상이 됐던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사실은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면 비행기들을 선택을 할 때 나쁜 항공사 좋은 항공사라는 리스트업들은 돼 있었어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최악의 항공사 리스트업 해보면 대체로 방글라데시 비만에어 네팔항공 이런 곳들이 들어가죠. 비만에어예요? 네. 비만에어가 방글라데시예요. 그리고 뭐 부출이 이제 들어갔던 게 그 엊그제 사고를 냈던 그 항공사하고 또 다른 미국 항공사들도 대체로 나쁜 쪽 순위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기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좋은 쪽이 들어가 있고. 아 그래요? 네. 아시아나와 칼? 네. 고추장을 주잖아요. 아 그건 그래요? 그건 어서 팔리지도 않는 레어한 걸 주잖아요. 프랑스 가는 항공사들은 그런 진상 없었습니까? 나쁜 항공사? 어 저는 제가 프랑스에서 국외로 떠나는 비행기를 여섯 번을 탔는데요. 지금까지. 네. 그 중에 네 번이 비행기가 한 번에 뜨질 않았어요. 저는 프랑스에 갈 때마다 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네 번이 저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한 번은 눈이 와서 비행기가 안 뜬 건데 밖에 보니까 그냥 눈이 진눈깨비가 날리고요. 쌓이진 않았었어요. 프랑스는 이제 눈 내리면 눈 오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밖에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사진 찍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뭔가 비행기가 안 뜨는 상황이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환불 절차 같은 걸 하고 있고. 아 맞아요. 남해의 컨츄리 클럽에 눈 오면 북킹 취소한대요. 맞아요. 프랑스 항공사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그냥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78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파리공항이 파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파리공항이 허브공항이어서 거길 통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들어올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샤를드골. 그래서 저희 가족이 본의 아니게 유럽 여행을 한 한 달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화끈하게 파업하네요. 거기는. 사실 파업이면 문제랄 것도 없지. 정상적인 대책은 회사들이 수립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비행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재난급이라면. 파업급이 아니라. 이거 지금 비행기를 탔는데 안 내린다고 두드려 맞는 상태가 되면. 아 그렇죠. 그건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거는 최악의 리스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까지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쓰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요즘 진동을 빨리 못 뽑는다고 출판사로부터 원고추심을 좀 세게 받고 있어요. 원고추심. 원고추심. 제가 대선 전까지는 여기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4월 위기설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각하택에 이게 중간에 나오게 되네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방송 청취자분들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만 계신 건 아니죠. 지금 상황을 보려고 하면 무기체계가 어떤 것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짱구로 지금 이제 참여를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야지 어떤 수위의 대응들을 하는 게 맞는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비역병장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잡초의 종류 뭐 이런 거 말씀하실 줄 알았네.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영어로 에어커프트 캐리어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싣고 다니는 배. 이게 뭐 얼마큼 싣고 다니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구분들이 되긴 하지만. 보통 미국의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배수량 8만 톤급 이상의 비행기를 한. 전투기를 50대에서 70대 정도를 싣고 다니는 배 들이죠. 배들이죠. 항모 얘기가 먼저 나오네요. 그런데 이 최신의 전투기로 50대에서 70대라고 하면 보통 한국보다 조금 덜 무장한 국가들의 공군병력 전체가 되죠. 공군병력 전체. 그런데 지금 이게 항공모함이 3대가 와 있거든요. 한국이요? 한국 근처로 지금 보이겠다고 하는 항공모함들이 3척이죠. 그리고 항공모함만 오는 게 아니고 항모는 기본적으로 전단이라고 해서 다른 배들을 끌고 다니거든요. 이게 4척에서 5척 이상의 이지스 전투함에 상륙함한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랜딩프랫폼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2척 이상의 공격함 잠수함. 떠다니는 거가 사실은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무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통. 이게 지금 3개 나라가 떠 있는 거죠. 한반도 주변으로. 그 비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해군병력과 공군병력 수준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3개 군대 정도가 모여 있는 거라고 봐도 좋다. 어지간히 해군 국가 병력 전체적 거의 지금 떠 있는 거. 특히 지금 현재 5호가 있는 항모전단이 3개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모전단이 10개인데 그 중에서 보통 3개 정도는 유지보수한다고 독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건 3분의 2 정도인데 그 중에서 절반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장의 절반이 와 있는 거니까 미국 언론들이 오도봉정을 부릴만 하긴 합니다. 미국 언론의 입장에서 북한 주변에 미군이 무언가를 버리고 있다라는 거를 포장해서 내보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까지 간 기름값이 있지 않겠느냐 정도라고 러프하게 생각해볼까요? 그런데 문제는 좀 북한인데요. 이게 그 얘기가 좀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GDP를 넘어서기 시작했던 게 와이스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정도가 넘죠. 북한이 핵을 만지기 시작했던 것도 이 이유 때문이었죠. 경제력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제레식 무기 경쟁이 답 없다는 거는 빤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레식 전력이 아니라 뭔가 한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무기를 찾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핵무기였던 거죠. 마침 또 이제 북한에는 우레늄 광산이 있고요.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전기 만들고 핵무기도 만들자 뭐 이런 꼼꼼꼼이었는데. 그래서 보수당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문민정부 이후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북핵을 이제 햇볕 정책의 결과물인 것처럼 포장하기가 타이밍이 좋았다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이 해당사항은 사실은 없는데 이게 좀 거기에 또 북핵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북한이 호그와트가 되더라고요. 호그와트요. 호그와트가 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마법사들이 사는 곳이고 우리는 머길들이 사는 곳이고. 맞아요. 이 핵폭탄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좀 간단하죠. 80% 이상 농축된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을 한순간의 덩어리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핵분열이 일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구름 터지는 그 폭발이 일어나고요. 무슨 팬케이크 레소피처럼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이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합니다. 끝말잇기 할 때 우라늄, 플루토늄 나오면 바로 게임이 끝나거든요. 밀가루보다 훨씬 세네요 그게. 아무튼 그런 것을 시중에서 백설, 우라늄, 강력분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사서 한 번에 응축을 해서 만드는 거다. 그런데 이게 우라늄이라는 게 그렇게 흔한 물질도 아니고 부기급으로 80%를 농축을 시키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농축폭탄은 안 만들어요 잘. 워낙 좀 무식한 방법이라서. 무식한 방법이라는 건 비용 싸움. 비용 대비의 전력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은 사업 기획서 쓰듯이 작정 계획들을 작성을 하잖아요. 비용 대비 효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 안 하죠. 옛날 퍼 히어로물 같은 거 확인하고 있으면 갑자기 엄청난 힘을 무언가가 집어넣어서 무기 같은 걸 만들거나 잠든 옛 힘을 깨우거나 하는 동안에 대도시가 갑자기 불이 확 꺼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네요. 보통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우라늄을 핵분열시켜서 전기를 만들고 우라늄이 분열돼서 나온 플루토늄을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죠. 그렇습니다. 플루토늄은 우라늄보다 훨씬 더 적은 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라늄 태워가지고 플루토늄 만들면 플루토늄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그런데 이 처리를 빨리 하지 않으면 핵폭탄을 일으킬 수 있는 플루토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핵분열이 되는 물질이라는 게 자연상에 많지도 않거니와 좀 안정적이지 않는 물질들이잖아요. 다른 걸로 바뀌는 거죠. 냉면 배달 같은 거죠. 냉면이 불어버리는 상태. 불어서 붙는 정도가 아니라 빵이 돼버리는 상태. 더 이상 면 음식이 아니게 되죠. 러시아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홍차도 만들던데요. 뭐는 못 만들던데요. 페이스메이커는 플루토늄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북한은 핵 갖고 밀당을 계속했잖아요. 핵 개발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일괄적으로 쭉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했던 게 아니라 너네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이런 형태들로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꾸준히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플루토늄 재처리 일정이랑 이것이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핵폭탄을 일으킬 수 있는 실제자의 플루토늄 양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적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양은. 실제로 영변 핵시설에서 처리해 가지고 플루토늄을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꽤 많은 핵공약자들은 지금까지 북한이 했던 다섯 번의 핵실험이 핵실험 맞냐라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약간 논리적인 부분들에서 더 말이 되는 건 뭐냐면 관련된 산업이 없다고 하면 축적할 수 있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설계도 있다고 이집산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 관련 산업. 산업 자체가 뒷받침이 돼야지 이 부분들이 만들어지고는 어떤 것들이 개발들이 되고 어떤 성공들을 하든 실패를 하든 어찌 됐든 간에 진행들이 되는데 관련된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쭉 개발들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그게 붙지 않죠. 현대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본주의의 부재군요. 산업 시스템 자체의 부재. 우라늄만 있다고 해서 횡목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라늄 가산이 가장 많은 데는 아프리카 대륙인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는 게 지금 매장량으로 돼 있는 게 남아공의 2억 5천만 톤, 나미비아의 1억 8천 2백만 톤, 니제르의 1억 8천만 톤 정도의 우라늄이 매장돼 있다고 하는데 왜 그들이 세계 최강대국이 아니냐? 이들 중에서 실제로 핵무교장을 시도를 했던 나라는 남아공밖에 없죠. 독자적인 산업 기반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좀 할 수 있었던 거고 나머지 국가들, 나미비아나 니제르 같은 경우에는 산업 발달이 그렇게 잘 돼 있는 나라들은 아니거든요. 북한이 독자적인 형태들의 핵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산업 기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실제적인 핵 능력 자체는 굉장히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 능력에 비해서 그런데 북한이 핵무교장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행복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늘 하던 얘기입니다. 믿음은 역시 행복이에요. 일단 북한 자체는 핵무교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 우리와의 압도적인 군사력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대출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고요. 일발 역전, 우리는 한방 있다. 거포가 하나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군수사력이 굉장히 훌륭한 핑계죠. 계속 이제 무기들을 사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니까요. 군수 비리의 훌륭한 피드백이 된다. 그리고 정치 권력도 쉽게 얻을 수 있죠.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 언제나 알고는 있었던 문제인데 20년어치를 한꺼번에 10분에 들으니까 그런 스토리는 알겠네요. 북핵은 한국의 정치 세력의 체질을 약화시켰달까요? 경쟁력을 얻게 만들었죠. 그러네요. 무력화됐네요. 북한과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가요? 일본 같은 경우도 정무장의 이유가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싸들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팔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굉장히 많죠. 미국은. 북핵으로 일발 역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수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수출이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일발 역전이 가능할 수 있죠. 수출이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미국이 올라서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고 있는 무기의 양들이 더 많으니까요. 우리가 미국에서 얻는 무기화 극자보다. 포드 GM 차를 그렇게 많이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썬키스트 오렌지라든가. 또 맛있는 미국 건 뭐 있어요? 땡도날드? 땡프로스트. 그렇죠. 개인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도 핵은 못 이긴다. 그거 미국 거였어요? 땡프로스트. 옥수수는 인도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조사의 주식이 올라가니까. 로얄티. 다우전스가 올라가니까. 문제는 이제 연변에 있었던 그 핵시설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플루토늄은 좀 많지가 않거든요. 얼마 안 돼요? 물리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최대한 10발? 뭐 이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재처리하는 기관들 자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폭탄들 같은 거 보다 훨씬 더 적었을 거라고 추정 들어가죠. 그냥 핵시설이라 그러면 왠지 이렇게 멀리서 조감도로 보는 펜타곤이나 이런 의리의리한 건물들 있잖아요. 혹은 트랜스포머들 잠들어 있는 그런 게 생각나는데. 열발? 이러니까 갑자기 마을버스 정류장 같고. 마을버스 차고 이런 거 같고. 연변에 식설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시절에 폭발을 해초쇼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 지금 상태가 환경 재앙 수준으로 돼 있다고는 들었어요. 진짜 거기서. 체르노빌 같은? 고지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체르노빌에는 사슴만 나온답니다만. 하여튼 이렇다 보니까 아주 창의적인 발명들을 하게 되는데 조갑지원 같은 경우에는 뭘 주장을 했었냐면 지하에서 핵시설을 만들었을 것이다. 땅을 팠다. 땅을 파서 핵시설을 만들었을 것이다. 땅구를 잘 파니까 모든 것을 감시하는 미국 몰래 지하에 핵시설을 만들어놓고 핵무기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역시 똑똑한 분이에요. 안철수가 차악이라고 하시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땅을 파서 송파에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실험시설 함경남도쯤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파요. 쇼쉉크 리뎀션의 초확장 버전이에요. 근데 이게 북한이 코그와트가 있는 게 아닐 텐데 몇 가지 물류 법칙들을 넘어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라늄으로 폭탄을 만든 것보다 플루토늄으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러려고 하면 핵발전소를 가동을 시키는 게 제일 낫고 이런데 문제는 핵발전소는 핵분열로 발생이 되는 열을 가지고 스팀을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적외선으로 보는 위성을 속이려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양의 지하수를 뽑아서 터빈을 돌린 다음에 잘 냉각을 시켜가지고 다시 지하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터빈 기술이 필요하죠. 북한이 이런 터빈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계의 터빈 공사는 다 북한 거 아닐까요? 북한은 산지 대비 나무가 없는 나라로 유명하죠. 어쩌면 북한 사람들이 두어프였을지도 모르겠네요. 토목 공사를 잘하고 물론 컨저러였는데 두어프이자 컨저러 소설어일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소설어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자기네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안 되니까 북한이 우라늄을 농축으로 시켰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라늄 광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핵분열이 되는 우라늄 239는 자연상태 0.8%밖에 없어요. 우라늄 B 중에서도 이걸 80%까지 농축을 시키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북한은 그런 에너지가 없거든요. 난방비도 없는데 걔네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말 그대로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지 현실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만에 하나란 공식적으로는 0.01%. 0.01%.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수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숫자는 정수여야 되니까 없는 거죠. 무한소. 확률로 놓고 보자면 북한이 가지고 있을 무기는 핵물질이 임대상태로 가서 폭발하는 핵폭탄이 아니라 고폭탄으로 핵물질을 최대한 넓게 퍼뜨리는 더티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서 고폭탄이란 핵폭탄이 아니고 고성능 폭약. 고성능 폭탄. 포탄. 포탄의 방사능 물질을 탑재를 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고요. 대량 훈련 무기죠. 왜냐하면 대량 살상할 수 없어서. 대중의 패닉 자체가 더 큰 위력을 가지는 테러형이니까요. 테러형 무기라는 표현을 우리가 쓴다는 건 테러가 무섭다가 아니라 그 무기로는 전쟁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 실제 파괴이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여기서 전쟁을 주도할 수 없다는 건 타격을 받는 쪽의 전력의 손실을 가져오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무기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민심을 어노이하게 만드는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뻥카를 열심히 치고 있는 거냐. 김일성 시절부터 김정은 3대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건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해달라는 거죠. 휴전협정을 정전해서 바꾸자. 얘기들은 결국은 다 그걸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국가로 인정해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별로 없거든요.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이익이죠. 분쟁 국가에겐 무기 많이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열심히 무기 팔 수 있으니까 인정할 수 있는 게 낫죠. 남한 고객으로서의 남쪽 한국을 잃어버릴 수 있군요. 통일된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 무기 안 살 건 아니고 아마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 더 많이 살 수도 있을 텐데 그치만 중일과 대치한다는 이유로 군비를 그렇게 많이 때려부을 정권에 사람들이 표를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북한과의 실제 전쟁 경험이 있으니까 더 많이 쓰는 거를 허용을 하겠죠. 그게 아닌 이상은 한국의 자민당 같은 당이 나와서 통일된 뒤에 일본 쪽 영해에다가 돈을 때려붙자. 딱히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독도를 사수하기 위해서 거기다... 퇴근을 개발하자. 그럴 수는 없죠. 있는 우라늄 없는 우라늄을 삭그러대다가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 이익 자체는 사실은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긴장 자체를 갖다가 유지를 시킬 때 훨씬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죠.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그렇겠네요. 북한은 체제를 유지를 할 수 있고 미국은 무기장사 열심히 할 수 있고 한국은 정치 세력이 굉장히 게을러도 되죠. 이거는 마치 꽃집이라든가 각종 펜시 레스토랑, 놀이공원, 유원지 등등에서 잠재적인 고객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속 연애만 해라. 결혼하면 유원지 같은데 안 가나요? 가는데요. 돈을 최대한 안 써요. 도시락 사오고요. 하긴 저희도 결혼한 뒤로 놀이공원 갔었을 때 밥 사다 먹었던 기억은 한 번도 없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요. 초코 줄 물도 떠가요. 안 사요. 결혼하면 최대한 인색해집니다. 그러므로 최대한의 긴장관계만 유지해라. 무엇보다 전면전자체로 갖다 버리면 진다는 건 북한이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서해에서 계속 무장 도발을 했던, 무력 도발을 했던 것도 그 지역에서 무력 도발을 하면 전면전을 확대가 안 될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정보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휴전국가에 서로 상대방 나라의 정보원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보통 중국은 CCTV가 그리고 그 정보원들은 자기네 최정예 부대에서 파견 훈련이라도 한 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최정예 부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부대에서 어느 정도의 물자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요. 군수병이 아니어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 봤어. 보고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다는 걸 북한이 가장 잘 안다는 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서해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히 두드려 맞으면 중국이 자기네들을 구축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칭타오에 중국의 북함대가 있어서 나오면 바로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으니까 연평도 같은 데 좀 때렸다가 자기네들을 두드려 맞으면 미사일 쏘아기 주겠지. 뭐 이렇게 믿고는 나오는 거죠. 최악의 경우 중국의 손을 벌려볼 수도 있다. 네. 동해에서 분쟁들이 버려지지 않았던 이유들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버는 땅을 넘겨주겠다. 혹은 꽃게를 잡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저는 맨날 듣던 얘기인데 새로운데요. 역시 저처럼 공부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 게으른 사람들은 누가 한 번 정리해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핵이 왜 있었나? 핵이 있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은 누구인가? 알고 보니까 우리 빼고 다예요. 여기서 우리란 국민들이고요. 빼고는 국가들이네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람들이 냄새 맡는 거 아니야. 한국은 지금까지 최순실이 국가였잖아. 그렇다면 무기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추천한 안보의식이 있어야 되지만 전쟁 난리 없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네.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낮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안보 특집 위험은 있다. 극우적 시각에서 보는 안보 특집이기 때문에 TV조선도 그렇게 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생각을 광고를 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빅그린 엑셀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전문가지 내 컴퓨팅 환경까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문의하실 때 저희를 신뢰하지 않는 고객들도 많이 만나 뵙습니다. 하지만 업무, 학습, 게임을 하실 때 당신이 느끼실 답답함과 어려움은 알고 보면 CPU와 쿨러의 궁합 CPU와 메인보드의 상성 램 셀 레벨 내장 사운드 카드의 드라이버 버전 등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펜쿨러를 뒤집어 끼웠는데 아무도 모르고 몇 년이 흘렀을지도요. 011-892-5568로 전화 주십시오. 당신의 삶의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평생 가야 5400rpm 하드디스크를 끼워놓고서 CPU를 바꿨으니 램을 늘렸으니 빨라지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진한 옛날 분들도 많이 우리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돌아왔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소요라고 봐야 되죠. 안 그래도 어차피 지난 안민주정부 10년 동안 한국은 대북 관련해서 늘 뒷전, 7번째, 8번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늘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이번 북미 관계의 쇼에서 최고의 수혜자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기는 맞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있더군요. 미국의 전국방송 언론사들과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신문사들과 트럼프 정부가 최초의 화해를 하는 쇼다.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싸웠으니까. 네. 미국 전력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은 쏟아부어서 그냥 항해를 하고 있는 이것은 전투라기보다는 보이지 투어, 트래블에 가까운데 기름을 쳐서 여기 오고 있는 걸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까지 한 행동 중에 제일 미국 대통령 같았다! 하면서 쪽쪽 빨아주는 그동안 트럼프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메이저 언론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액션이 이번 군사 행동의 가장 중요한 결말 일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 괌이랑 오키나와에서 미군과 우리가 쓸 수 있는 탄약부터 갖고 와야 되거든요. 무기고에서 탄약 반출을 안 했는데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죠. 거기 안 들렀다? 괌과 오키나와에 계신 여러분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중국과 직접 조화할 수 있는 형태의 장소에는 사이로 가지 않고 동호회에 배치를 시키려고 하는 것도 중국과의 불풀이한 오해 자체를 사지 않겠다는 거고요. 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겠다. 네. 그러면 김정은 죽이겠다. 이런 건 무슨...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촘촘한 방모공망을 구성한 나라들 중에 하나가 북한이거든요. 거기에 헬기로 특수색선부태를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는 블랙호크다운을 평년판을 찍겠다는 얘기가 될 가능성이 크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김정은 죽이겠다는 얘기는 종로 3가에 계시는 올드솔저들도 하시잖아요. 네이버다이. 네이버다이. 정은이가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니까 드론으로 뭘 어떻게 한다거나 투머크를 어떻게 날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밀집 인형 같은 데다가 못을 박는다든지 그런 류의... 비두는 가능하겠네요. 유일한 방법이다. 평양을 아예 지우겠다고 덤비면 모를까 김정은만 잘라내는 작업들을 할 수는 없죠. 오사마 빈라덴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힌드랑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군사적 긴장감을 최대 높여서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만들겠다는 것 실수밖에 사실 없어요. 문제는 이제 북한 정권의 특징이 자기네들 체면을 어마어마하게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장으로 나가기 전에 자기가 쫄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뭔가를 갖다가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거꾸로 역설적으로 역대 최대급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협상장에 안 나가고 싶어서. 협상장에 나가는 핑계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쫄려서 나가는 게 아니고 바워 안 상하고 나가려고. 이런 걸 중2병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정원 어린이 계속 중2병 정서를 많이 보였잖아요. 사진 포토샵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직 중2에 2배밖에 안 살았어요. 문제는 근데 이게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풍계리가 아주 잘 알려진 단층대랑 가깝습니다. 단층대요? 네. 길주 명천 지구대라는 대형 단층대랑 3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네. 이 단층선을 따라서 청진, 길주, 김책 등의 도시가 있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만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제 유지를 위해서 무장 위력 시위를 하다가 나라말아먹을 가능성도 있죠. 일부에서는 백조사 화살 폭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핵실험으로 규모 7 이상의 인공지진이 발생될 경우를 놓고 예상들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으로 일으켰던 지진 규모들을 놓고 보면 5 정도인데 규모 7이 되려고 하면 지금까지 실험했던 것보다 100배 이상이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전술 핵무기가 아니라 전략 핵무기는 수소폭탄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자구 경토 안에서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상태인 상태와 수소폭탄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데 이런 거를 북한이 개발해서 어떻게 할 가능성은 사실은 없죠. 핵실험으로 인해서 백조사 폭발이 된다는 얘기는 좀 뻥이고요. 반면 이제 북한이 대화를 끝까지 거부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어떤 제한된 형태들이 도발할 가능성은 좀 있죠. 예전의 경우들을 놓고 보자면 서해에서 연평도 폭격과 같은 그런 제한된 공간에 대한 도발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준비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염두에 좀 두셨으면 하는 요구들이었습니다. 폭격이 떨어졌을 때 폭격이 시작됐을 때 건물 안에 갇혔을 때 살아남는 방법 그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이 상황 넘어갔는데 별 문제 없으실 겁니다. 연평도를 생각해보니까요. 민가에 지하실이 있는 집이 별로 없는 동네예요. 걱정스럽긴 합니다. 거기까진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 아마 국내 정치력을 놓고 봤을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이런 종종 위기사항들이 발생될 것 같긴 합니다. 쇼는 많이 할 것이다. 오늘 들은 얘기로 몇 가지 추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지금까지 전체의 지난 한 4반세기 동안의 북미 관계가 일관된 기조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북풍이 불 때마다 강대 강의 대결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선일보가 그렇게 쓰듯이 봤더니 이건 쇼 대 쇼의 대결이었다. 혹은 강한 쇼와 강한 쇼의 대결이었다. 공부 자세히 하시면 아마 텍사스 홀덤 같은 게임 하시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블러핑 치는 방법에 대한 모든 기술들이 다 나오니까 뻥카를 치는 방법이죠. 블러핑을 알면 바쁘고 짜증날 때 택시가 끼어들지 못하게 운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택시를 다 보내드리는 편입니다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일환이다. 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는 집권 초기에 왜 이런 쇼가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예측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다 보면 최소 민간인의 약간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쇼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기어컨대 한국은 그럴 때마다 늘 표심이 많이 흔들렸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안보의식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민주정부가 북한 대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려놓았던 것이 얼마나 국제정세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가 하는 문제는 곧 있을 대선에서 표로 결정을 해서 보여줘도 되는 문제고요. 사무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쟁이 났을 때나 전쟁이 나지 않았을 때나 침착할 때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재난전문가 사무엘님은 재난이 올지도 모를 것 같다고 누군가가 말하는 상황에 불러서 귀찮게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아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면역 과민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아 우리 CF 스타 아시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고급 승용차 광고하시잖아요. 예예. 깜짝 놀랄만한 북한의 근거없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들어보았습니다. 근거가 이렇게 없는데도 장사를 이렇게 잘해먹다니 그동안 한국의 보수지권은 정말 뭘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지 한 달 뒤면 또 크게 후회할 전쟁 관련된 이슈의 그것은 알기 싫다. 221회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손희상 선생으로 빙의한 윤세민 기자와 네. 윤세민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정말 쓸모있는 진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유현쇼의 프로듀서였습니다. 내일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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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